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우한폐렴 코로나19의 발발 초기 상황을 한번 되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한폐렴이 중국에서 통제불능상태에 빠진 지난 1월 30일 날 중국통계에 의하면 확진자 수는 9692명이었습니다. 2월 3일에는 2만 438명으로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중국발 입국검지를 요구한 것은 1월 26일이었습니다. 빠르게 움직인 국가는 대만이었습니다. 대만이 중국발 입국검지 조치를 실행해 옮긴 시점은 2월 7일이었습니다. 현재 4월 9일을 기준으로 인구가 절반인 대만의 확진자 수는 379명입니다. 한국은 1만 423명입니다. 초기의 중국발 입국검지에 따라서 대만과 한국은 엄청난 격차를 낳았습니다. 대만이 우리의 인구의 절반입니다. 절반 인구를 가지고 있는 국가 379명입니다. 우리는 1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방역에 성공했다 그렇게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이를 말만 하더라도 중국으로부터 한국에 유입되는 사람은 매일 1만 명을 넘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중국발 입국검지를 하지 않고서는 방역에 성공할 수가 없었습니다. 1월 20일 날 시작된 청와대의 청원입니다. 중국발 입국검지를 해달라. 2월 3일이 되면 벌써 67만 명이 넘었었습니다. 그러나 2월 3일 날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다 이런 말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는 수근수근 그림이 있었습니다. 국민의 안전보다도 중국 눈치보기가 우선인 문재인 정부는 반국민 반안전정부라는 그런 비판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열화 같은 중국발 입국검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는 중국발 입국검지를 계속해서 미루었습니다. 그렇게 입국검지를 미루게 된 데는 심리적인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12월부터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해온 시진핑 중국 수석의 방한 때문이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위해서 국민들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시중의 여론과 비판에 대해서 청와대는 시인도 부인도 지금까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국민들의 의혹이 사실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상반기의 시진핑 방한 소식입니다. 4월 7일 날 2절만 할 때가 되면 등장하는 또한 야수의 뉴스가 눈길을 끌게 됩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친절하게 브리핑이 아니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외교부 당국자가 기자들에게 털어놓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방문이 상반기라는 한중 간의 공동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양측 간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저는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다. 그것은 지금까지 정부가 설명해온 대로 변함이 없다고 이해하면 된다. 이처럼 외교부 당국자가 친절하게 기자들에게 설명하게 된 이유는 바로 조선일보가 4월 7일자에 하나의 특종을 했기 때문입니다. 특종의 제목은 청와대 중국 입국 금지 않고 기다렸지만 시진핑 방한 하반기로 연기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기 때문입니다. 이 기사 제목이 아주 중요합니다. 청와대 중국 입국 금지 않고 기다렸지만 시진핑 방한 하반기로 연기 기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가 상반기 중에 승사하기 위해 공들여온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방한을 하반기 이후로 연기하는 가닥을 잡은 것으로 4월 6일 알려졌다. 정부 소식동은 6월에 시진핑 주석의 단독 방한을 추진했지만 코로나의 대유행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 주석의 방한이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내부 결론을 내렸다. 이런 기사가 나가니까 이 기사가 나가니까 그 기사를 재해석하는 의미에서 외교부 당국자가 서둘러서 여전히 상반기에 시 주석의 방한 일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의 기사 제목에서 그 제목이 참 중요합니다. 중국 입국 금지 않고 기다렸지만 이란 부분에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시중의 소문처럼 시진핑 중국 주석의 상반기 방한을 위해 가지고 1만 명이 넘는 우한 폐렴의 확진자를 국내에서 낳게 됐다. 그리고 300명이 넘는 그런 사망자를 200명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중국발 입국 금지를 실행에 옮기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질문은 의심을 확인시켜주는 입니다. 정부는 4월 7일 날 그런 보도와 외교부 당국자의 설명이 있고 난 다음에 기다리기라도 했듯이 4월 7일 날 시진핑 중국 주석 상반기 방한 일정 무산이 보도되자마자 바로 그 다음 날에는 4월 8일 날 정격적으로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단행하게 됩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4월 7일 날 시주석의 상반기 방한 일정이 무산됐다는 보도가 나오자마자 바로 하루 뒤에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단행하게 됩니다. 정식인 국무총리는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 사적 면제와 무사적 입국을 잠정 정지한다. 대만이 2월 7일 날 발표한 입국 금지 조치를 대한민국 정부는 4월 8일에서야 발동하게 됩니다. 두 달 1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번에도 친절하게도 중국에 대한 예외 조치를 취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148개 국가로부터의 입국 금지 조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를 부터 한국과 대만의 방역을 위한 입국 금지 조치 상황을 검토하다 보면 결국은 한국 정부가 시진핑 중국 주석의 상반기 방한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중국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그런 사실이 진실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일반 국민들에게는 시진핑이 한국을 상반기에 방문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대단한지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사람들에게는 국민들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릴 만큼 그렇게 가치가 있는 사안인 모양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은 그야말로 아주 뿌리 깊은 진중의식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자국민 204명을 사망하게 하고 만 423명을 누적 확진자로 만들 일은 아니었습니다. 참가로 4월 9일 기준으로 대만의 사망자 수는 9명입니다. 누적 확진자 수는 379명에 불과합니다. 아무튼 2017년도 11월 16일 날 미국의 온라인 매체인 데일리비스트 기고문에서 거든 창 변호사는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그의 지지 세력이 보여주는 모습을 떠나서 보더라도 지금까지 한국의 지도자들 가운데 가장 반미적이고 친중적이며 친북적인 지도자이다. 4월 15일 총선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친중행보와 친북행보를 보일지 참으로 걱정스럽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